고춧가루 엄마를 만들어놓은 자유 고추 설탕 국사마 좋아해요 국사마 국사마 계란찜 계란찜을 우리집은 대대로 해오던 음식이거든요. 근데 국사맛 좋아요. 이렇게 해먹으면. 국사맛. 우리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단듯이 계란은 이걸 없애래. 지금 습관에서 저는 여태께도 이거 안하거든요. 절대 이거는 떼고 음식을 하래. 그게 병아리 눈이 되든지 이럴 거거든. 아주 간단하고 맛있어요. 대파. 소금. 간이 돼야 음식이 맛이 있거든요. 소금 약간 넣고. 그건 자기 식성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은 없고. 많이 졌어요. 물 한 컵 하면 딱 맞아요. 계란 안에 물 한 컵. 네. 물 한 컵. 계란. 소금. 순라. 계란이 조금 크거든. 이 계란도. 계란물은 계란물을 깨지고. 계란물. 설탕. 설탕. 뜨거워 한 10분 정도 뜨면 되겠다 반찬이 없던지 국이 없던지 하면 되겠지 찜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다 된 거예요 붉고도 되죠?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양모라킴이 오르면 그 자연의 밥상을 차렸네 그 생명의 밥상을 먹었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이렇게 국물도 있고 이렇게 국물이 있거든요 두 개로 찔려면 배를 더 넣어 가지고 가면 두 개로 찔려면 이 두 개로 찔려면 좋아요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